저는 이제 학교로 출발합니다 요진아 안녕 안녕 난 김차별 생장 김 나영이야 너는? 안녕 나 항공거비 섞어 바다지 하고 바다지 우리 혜리씨 너무 많아졌어 하.. 하.. 요리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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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sed On 신분이 이것은 전형과 성적이라든지 동시대학교 입학하기 위한 성적이라든지 검주대학교만의 강점을 정말 알게 되어서 이게 다 누구 덕분에 알게 됐죠? 누구 덕분이요? 나 누구야, 경찰행정 재학중이다 아, 경찰행정 재학중인 친구다 나 때로 알게 됐지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